준비 됐습니까? 네, 준비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효정 씨부터 시작! 시작! 빨라, 빨라요. 경고, 경고. 강의 1점. 자, 갑니다. 맛있다. 언니 잘할 수 있잖아. 좀 스피드 있게 갈게요. 네. 잠깐만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돌고래, 제가 돌고래. 자, 꼭.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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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걸 어떻게 봐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아니야. 1점 마이너스. 먹어요, 먹고 1점 마이너스. 어떡해. 이제 알죠? 내가 여기서 이제 바나나 아니면 쫄리는 거 알지? 언니 잘 봐. 잘 봐. 가자. 승리. 고! 잠깐만, 효정 씨. 냠냠송 할 때 그 목소리 아니에요? 냠냠. 뭐야, 뭐야. 깜짝 놀랐어. 잠깐만. 좋아, 잘했어. 다른 사람이야? 눈 돌아갈 것 같아.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잠깐만. 고마서 터져. 잠깐만. 자, 한번 교체하실 거면 하세요. 지금 교체해야겠어요. 정신이 없어. 잠깐만요. 정신이 없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. 나 이거 못해. 자, 2차전 시작합니다. 한 판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. 피니부터. 피니부터. 이렇게 카드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. 반대로, 반대로. 역시. 조금 더 스피리하게 할게요. 남양특집이에요, 오늘? 좀 더 빨리 할게요. 내 건데. 눈이 10개인가? 어떻게 하는 거야? 뭐야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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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암! 아아!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아! 아아암! 아아암! 야, 너는 왜 반대 손으로 중독 오! 얘가 왼손잡인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